이번에는 4글자 퀴즈를 해볼까요? 팀별로 몇 문제를 맞추는지 그걸로 우리가 승부를 가립시다 저스트 팀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필라 데스 피노 퍼포 인치 호텔 이름 퍼포인치 무슨 호텔? 퍼포인치 자, 할게요 숯불 갈비 이목 이모비요? 이목 이목구비 그렇지 허리 둘레 허리 둘레 허리 둘레 바로 돼요 허리 둘레 오케이 자, 다음 갈게요 허리 둘레 청양 고추 콜롬 비움 콜롬 비움? 세움 아, 비움 우겨 아, 비움 우겨 아, 비움 우겨 내가 듣는데 우겨라고? 비움 있어 어?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오케이, 건우, 건우 자, 있는 단어래 스파 르타 비빔 크림 아나 바다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나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거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아닙니다, 저 아나바다 형 그거 했습니다 네 오, 그래요? 네 자 사자 상어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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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잠깐만 업데 형 잠깐 업데이트인데 자, 이번에 B팀부터 할게요 자, 이번에 B팀부터 할게요 미세 먼지 주차 금지 아보 가도 대리 운전 지프 차 차 차 아니 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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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 지프, 라기 차 나와 자, 할게요 도전 모자 렐라 모나 리자 고추 마요 고추, 마요 아, 오케이 마요 좀, 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맛있지, 맛있지 쟁반 짜장 오리 궁뎅 궁뎅 오리 궁뎅 오케이, 인정, 재밌었으니까 인정 오리 궁뎅 어, 어려워 머스 타드 제롱 콜라 레덜 란드 원두 라미 원두라미 원두 커피 원두 커피 원두 커피 원두 커피 원두라미 있지 않나요? 원두라미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마지막 판 마지막 판 한번 해볼게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저부터 하겠습니다 상우 씨부터 네 레드 카드 모래 사장 신사 숙녀 신대 렐라 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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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졌어 내가 졌어 오케이 오피 스테이 인공 눈물 오, 인공 눈물 좋죠 초등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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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코카 콜라 텔레 비전 F 길라 오, 맞아요 플라 포닉 오케이, 오케이 중요합니다 하라 셀 칼 아 칼라 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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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누구부터, 누구부터 지민 씨부터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수수 택기 비밀 정원 홈페 홈페 스티 홈페스트 홈페이지 홈페스트가 뭐야? 홈페스트가 뭐야? 홈페스트가 뭐야? 홈페스트가 뭐야? 약간 이거 통과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창호 씨가 더 말도 안 됐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카멜 레온 오 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직사 직사요? 광산 그렇지 저물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시간 버는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바로바로 네 즐겨 찾기 황금 정원 오, 맞긴 해 맞긴 해 황금 정원 맞긴 해 비밀 정원 어, 땡기네 비밀 정원, 황금 정원 다 정원 갖다 붙일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챌린지도 대 성공! 자, 이번 챌린지는요 힘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느 팀부터 할까요? 자신 있는 팀 저희 B팀이 먼저 아, 우리가 먼저 하라고? 네, 저희 우리 먼저 하자고 저 팀인데 먼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우 씨 힘 세요? 어,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기선 제압이 필요한데 괜찮겠어요? 첫 번째 순서? 뭐 이분들보다 세겠죠? 오, 좋아 좋아 오케이 몇 점? 에? 얼마 안 나온 거 같아 703점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 703점, 이게 아직 높은 점수인지 안 높은 점수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JMC 보여줘, 보여줘 어, JMC 네 아니... 진짜 속상많는다 갑니다 세ál! 멀리서 999점 아 그럼 상우씨가 많이 자, 대인씨 999? 자, 999점 엄청난 점수가 나왔어요 오우 어렵다 오우 못된데? 아냐 94점 오! 됐어, 됐어 608점 이상하게 때리는데? 어 뭐야? 바로 쳤어? 797점 이거 되나요? 어? 그렇게 쳐도 되죠? 후려 후려 893점 자 그럼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손이 쉽지 않아요 보여주세요 나? 왼손? 왼손 안 해봤는데? 때린 손으로 오 왼손 741 오른손 봐 오 오 오 오 오 아세요 네 아 누구예요? 아 야 너와 나 지금 여기 데려오겠다라는 말이야 외국 분이에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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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직후 자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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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손 안 아파요? 네 양호실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 괜히 뭐 하려고 했다고 괜히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자 다음 다음 순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컷 컷 컷 컷 워 워 워 에러?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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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등 봐 정직하게 야 너무 야가한데? 진짜 자 285 아 높은 점수일 수도 있어요 왼손이니까 너 왼손잡이잖아 어? 오른손잡이니? 응 오 오 오 셌다 오 오 뭐야 오 오 오 뭐야 오 왜 에이 이거 에이 이거 아니다 왼손잡이에요? 이거 아니다 뭐야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인 자 건우 씨 뭐 뭐해? 뭐해? 자 원하는 거 말씀으로 하세요 오 셌다 제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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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이겼어 자 마지막 순서 형이 못하는데 그렇긴 해 네 꿀밤으로 치셔 꿀밤이요? 네 자 285점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자 뒤통수 한 대 후를 주고 싶다 뒤통수 한 대 후를 주고 싶다 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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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만취입니다 오 오 오 969점 자 자 그럼 또 저스트 팀 승리 자 더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잘 부르겠다 잘 부르겠어 자 그럼 이번 챌린지도 대! 성공! 자 지금부터 마지막 챌린지로 병뚜껑 챌린지를 해볼 겁니다 한 명씩 번호를 골라주세요 자 저스트 팀 한 분 나오세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한 번 쳐봐야 감이 와요 그냥 가운데 어디에 땄다 가보겠습니다 약해서 세게 쳐야 세게 쳐야 돼 멀리 세게 쳐야 돼 나이스 자 이게 이렇게 날아버리더라고 자 다음분 갑니다 야 잘하고 기원하게 야 잘하고 기원하게 요거 약간 강철병 뚜껑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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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근데 신중하더라고 얼마나 미끄러운지 손으로 한번 디제잉을 하더라고요 덮으려고요 하나 둘 자 1대 0 이번에는 왼손으로 치기 하겠습니다 감을 잡았는데 감을 잡았는데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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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파이팅 정성 파이팅 나이스 아우 리본 앨범 생각보다 손을 많이 너무 센네 아 왼손이 조절이 안 되는구나 아우 자 다음 끈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띠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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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을게 멀다 멀다 자 다음 끈 저게 언제 치실 거예요? 센 거 같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띠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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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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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아예 반대쪽으로 의미도 없죠 저러면 자 베인씨 하자 아 이게 마지막 뼘 뚜껑인데 이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뚜껑이 이게 무슨 모양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해봐 해봐 띠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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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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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나이스 자 마지막 판 나이스야 오른손 다들 이제 왼손으로도 되고 병뚜껑도 감 잡았죠? 네 바꿀게요 아 병뚜껑 주세요 저는 좋아요 저는 진짜 좋아요 우리가 좋아했거든 나 잡았어 마지막 판 바꿀게요 이번엔 도염씨부터 몇 번? 마지막 판이에요 이번엔 뭘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이게 예뻤죠? 네 살살 아 진짜 힘없이 떨어진다 자 다음 갑니다 살살 너무 센데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아 살살 야 우리 희망은 누가 이거 봐 싸우시면 하세요 너무 어려운데? 싸우시면 하세요 자 좋아요 자 현재 1등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될 수도 있다니까 가자 오케이 오케이 역전 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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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각자 하나씩 남았죠? 각 팀마다 각 팀마다 네 짝 큰 도 override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돼 함 더 해 prevents 치즈 해서 밟 39 쿠키 지참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백호 선배님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늘 명 MC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습니다 저도 오늘 저스트 비 멤버들이랑 좀 재밌게 논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잊을 수 없는 날인 거 같습니다 일기를 써야 될 거 같아요 자 같이 마무리할까요? 네 챌린지만 이기세요! 아이돌과의 연구의 따뜻한 기브가 시작됩니다! 꿈이 다른 착한 챌린지 어나더 크라이스! 첫 번째 나이기 무대란 뭐다? 무대란 행복 무대란 승리입니다 무게 속이 직장하는 일은? 우리 감각을 비우고 감각에 집중 참 잘했어요 잘 잘했어요 생각을 비우고 감각에 집중합니다 저 같은 경우 호흡을 하면서 팬들은 내게 어떤 존재야? 없어선 안 될 존재 감사한 존재 숨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 나는 그렇게 크게 쓰면 어떡해요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고백한다면? 내 사랑들 사랑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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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렐리 렐리 안녕하세요 저스트 비입니다 네 여러분 어나더 클라스 저스트 비 보러 오셨죠? 네 그렇다면 저희들과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식수위생 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20초에 한 명 비위생적인 오염된 물과 환경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도 있고요 오염된 물을 마시고 배가 아프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아이들의 경우 매일 약 1천여 명 가량 생긴다고 합니다 아 네 정말 너무 속상하고 충격적이네요 저희가 어떻게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죠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식수위생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요? 네 바로 챌린지 기부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부를 하시면요 여러분의 이름과 저스트 비 저희의 이름이 함께 있는 바로 이것 아까 저희가 열심히 쓴 거 아시죠? 저스트 비의 핸드메이드 기부 응원 노트를 드리고요 기부에 동참하는 분들께는 저희 저스트 비가 준비한 아주 스페셜한 선물을 듬뿍 쏩니다 바로 여고! 자 안에 도보기를 클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착한 챌린지에 꼭! 꼭! 동참해주세요 고고! 올리비 여러분 저스트 비와 기부 꼭 성공하자 꼭! 부탁해!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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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